음악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하쌤 시원한 물 한 점 먹고 왔습니다 한번 신나게 달려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묵시적 약속 6, 7, 30이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약속이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 벌점 30점이다 우리끼리 약속한 겁니다 자 시의도 경찰청장을 저는 줄여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시의도 경찰청장을 시의도청장이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도청장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시의도 경찰청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5페이지를 펍니다 5페이지 모든 법의 여러분들 제1조가 목적입니다 왜 이 도로교통법 만들었는데 주 목적이 뭔데 여러분들 교통의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원활한 교통흐름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교통흐름 플러스 안전이 포함된다면은 교통의 가장 멋진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목적 제1조가 뭔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주 목적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북 2020년 강원도에서 출제가 되었죠 한 번 더 액센트를 주자면은 도로교통법의 여러분들 주 목적이 뭐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의 목적 제1조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5페이지 목적 아래 보시면은 제2조 각종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제1호 뭐의 정의가 나와 있느냐 도로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도로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도로입니다 첫 번째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고 끝으로 네 번째는 작게 별표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특정 다수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특정한 사람만 가게 되고 비공개된 장소다 이건 여러분들 도로라고 할 수 없죠 한 번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법에 의한 여러분들 도로 봅시다 우리 도로법 제 10조에 보면 도로 등급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흔히 드는 예로 저는 한국사 완전 잼병입니다마는 신라시대 여러분들 골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성골 진골 등으로 나누죠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법의 계급 증인 여러분들 대한민국 도로 중에 최고 높은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고속도로 고속국도가 되겠죠 그 다음 일반국도 보시다시피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등급 순서인데요 예전에 한 6년 전에 경기도에서 출제가 되었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여러분들 간선이 아니고 지선도로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선도로가 있고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이 큰 물줄기 줄기 간지 아닙니까 큰 도시와 큰 도시를 연결하는 큰 도로 간선도로라고 하고 지선도로는 말 그대로 간선도로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겨까지로 흩어나온 도로 쉽게 말해서 우회도로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당연히 간선도로뿐만 아니고 겨까지로 뻗어나온 우회도로 여러분들 지선도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이것이 뭐다? 도로법 제10조 도로 등급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유료 돈 내는 도로입니다 통행료 사행료를 받는 대로 민자 민간자분이 투입된 도로가 유료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농어첨 정비법에 의한 농어천도로 말 그대로죠 농어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등의 공용되는 공로 공용되는 공로 함께 쓰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져 있다 2023년 충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죠 해상법에 의한 해상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된다 정답은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더웨이 도로법상 도로에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졸음심터,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통행료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등 쉽게 말해서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상 도로로 봐야 되는지의 여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도로법에 이러한 여러분들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상 도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기본서 5페이지 1년 만에 외쳐봅니다 빨로미 5페이지 봅시다 1. 도로교통법의 목적 볼까요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별표를 딱 해놓습니다 줄을 꺼놓고 주 목적이 뭔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종 영어의 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도로입니다 2021년 전북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2023년 충북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첫 번째 도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오른쪽 내용 보시면 순서가 나와있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관란에 치선포함 치선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합니다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대로 농어촌 도로가 주욱 나와있고 네 번째 별표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특정 다수가 아니고 불특정 네모하시고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공개네모하시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광장 따위가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되겠다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기출변형 OX 보시면 23년 충북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하죠 도로교통법상 도로법상 해상법에 따른 해상도로도 도로에 포함이 된다 정답은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각종 도로 첫 번째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밑에 밑에 고속도로 묶어놓고 여러분들 별표를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날개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하고 고속도로의 정의 정말 명확하게 구분지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전용 간 남성이 탈 수 없죠 자동차 전용 도로 말 그대로 뭐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말 그대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행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가 뭐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정의가 되겠죠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이하 고속도로 등이라고 칭합니다만 고속도로 등에 오토바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뭐만 자동차만 자동차만 자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키 포인트가 뭔데 차도 아니고 자동차 등도 아니고 오직 뭐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가 뭐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의고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행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가 뭐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팍팍 넣으시죠 내용 팔로미 자 자동차 전용 도로 별파하셨죠 자동차 네모 하시고 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밑에 밑에 고속도로 자동차 네모 하시고 고속 운행에만 사행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가 뭐의 정의다 각종 영어의 정의 세 번째 나와 있는 고속도로의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아래 보시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말 그대로 누구만 줄 건 없습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도로가 뭐다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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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